내 뼈가 내 뼈가 흘렸버렸어요. 뒷뼈가 흘렸버렸어요. 잘생겼어요. 내 뼈가 흘렸버렸어요. 뼈가 흘렸버렸어요. 죽일거 같지가 않는데? 함께 할거 같은데? 말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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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브랜드님 비작하기에 신작도 할 예정이에요. 오늘 나왔다 들었습니다. 지금에 뼈가 왜 저를 마찬가지야 하자마자 내 뼈가 흘렸버렸어요. 내가 더이상 내가 한공인 아마조로 대세한 스코어가 안해야되었네요. 내 뼈가 흘렸버렸어요. 내 뼈가 흘렸버렸어요. 내 뼈가 흘어. 내 뼈가 흘렸버렸어요. 내가 뼈가 흘렸버렸어요. 형의 뼈가 흘렸버렸어요. 내가 죽일게 되었을때... 내가 많이 늙은거야? 제가 죽을 수 없었을때 내가 죽을 수 없을때 나 죽을 수 없는데 근데 많이 늙은거야? 예. They were looking to see what other rackets I was running. Like I'd leave a fucking paper trail in my office. Eh, don't bother with that shit. Look, uh... Appreciate you getting me out of the freezer and all, but, uh... What are you doing here? Marcano deserves to pay for what he did, so I'm going after him. Him, his brothers, his lieutenants, all of them. I'm gonna need your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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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pretty much whittled me down to nothing. I mean, this is it. For now, maybe. But once I take back River Road from Greco, money will start coming in, it'll be a different story. Well, so what part is now? As long as you do what I say, and give me what I want when I want it? So goodbye Marcano, hello Lincoln Clay. It's either that or more or this. And next time I won't be around and fish your ass out the freezer. 협력 관계로 가네 협력 관계라 보기에는 거의 부두목 된다고요? 뭐 얘가? 얘가 제 부두목이라고 얘가? 법률고문 법률고문에게 연락하면 당신이 싸우다가 죽더라도 돈을 잃지 않도록 당신을 찾아서 여분의 현금을 보관해줍니다. 업그레이드된 법률고문은 상납금도 수금해줍니다. 뭐야 완전 짱이잖아 완전 짱인데? 완전 짱인데? 아 이제 얘가 그 역할을 하는구나 야 가만있어 이거 모아야돼 나 이거 모으고 있어 가자 어? 뭔가 이제 얘네들 동료가 좀 생긴 것 같은데? 뭔소리야 오 이 미친 야 야 악어야 야 이 미친 이거 뭐야 바다 악어야 이거? 어? 야 이정도면은 바다인데 이거 강 아닌데 이거 아 왜져봐 그러네 이게 바닷물이 딱 들어오는거잖아 야 악어가 바다에도 살아요? 아 미친 아니면 그거일수도 있어 기수일수도 있어 기수 바다랑 해수랑 민물이 만나는 곳이 기수잖아 기수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쪽에 다 적응한다더라고 나중에 그치 또 몰라 뭔가 어떻게 될지 미션이 배전함 배전함 조크 블랜차드와 대하십시오 빗vas بالiftsgr이 비토는 여러분이 어떻게 shadowsgold 테니 비토가 당신은 믿을만아낳았다 비토가 당신을 믿을만하다더구먼 비토가 내가 예 ni 내게 말해? 넌 꽤 두려워. 난 Jock Blanchard. Vito 소수하여 그 분이 망할 수 있는 이 mess 그리고 우리의 일꾼들에게 고정해서 일꾼들에게 일꾼들. 아마, 비교적이 좋은데. 영아를 고정하고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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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구입해, 2부는 피자 확인을 받았다... 대인에 넣지 않는 게 charge에 제한 전자들의 유행 처리되어 있는 사람의 기관을 전화하다고 했다. 이 greco의 전자들의 분야 되어있다. 이미아 그 부분에 전 vir자 사건이 되는 거다. 그리고 적금이 기관을 받았다. 아무거나 하는지 기계가 상관없다. 이곳에 전자의 일을 통한 이곳에 뵙다. 볼륨이 지진자의 사람 없다고 말해야 해. 조합 수구먼 투레토의 수구먼들은 조합 회비를 비밀의신처로 운반합니다 그들을 따라가 돈을 탈취하십시오 아 이번에는 저거구만 미행이야 미행 미행이야 뜨네 투레토가 조합원들로부터 회비를 착취하기 어렵게 만드세요 가자 제일 가까운 데부터 간다 바다에 악어가 살 줄이야 바다에 악어가 살 줄이야 악어랑 상어랑 싸움이 될까 오 잠깐만 자 들어와 봅니다 피해량이 3만이나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미션은 하나로 끝나지 않을거에요 나와 오른쪽에 보조 이리로 불러 이쪽으로 불러 됐어 보초 보초 애들은 잡아야 돼 사람들은 불러오기 때문에 목에서 막 피도 떨어지기 전에 바로 목덜미 잡고 날라버리는거 봐 애들 너무 많아 애들 너무 많아 지금 자 저기도 있구요 저쪽에도 두명 있네 뭐야 이거 이쪽으로 근데 여기서 쟤네들을 두명을 암살을 하면 두명을 부르면 얘네들이 신고하지 않을까 쟤네들 두명을 조금 이따 처리하고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여기 아 위에 있네 이리와 저 위에 갓바도 있겠다 화염병으로 아 그것도 꽤 괜찮은 생각인데 그러네 일단은 여기는 일단 여긴 평정 마피아가 아닌 암살로 간다 갑바 갑바 방탄조끼 먹구요 자 원패 이쪽에 한명 저쪽에도 한명있고 쟤는 그냥 내가 가서 암살할 수 있을거 같애 잠깐만 잠깐만 얘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데 시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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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명있으니까 혹시라도 티키치즈가 듭니다 들어서 왼쪽으로 떨어뜨려주고 자 제가 또 걸어 나오네 그럼 여기서 언패했다가 걸어서 딱 오는 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목젖 관통 됐어 던져버려 던져버려 다 제거해 자 잘하지 잘하죠 어 돈도 있다 돈 모으구요 응 그 다음 일로와서 그리고 여기서 바로 파이어 됐어 어 정말 인부 한명 아 정말 사고였어 됐어 하필이 뭐 가운데 껴가지고 하필이 뭐 가운데 껴가지고 그 다음에 가만있어봐 돈 먹어주구요 응 뭐야 이거는 샷건? 권총에 생긴거 같은데 이건 안 끼고 활성화만 해놔 활성화만 해두고 됐어 뭐야 아 폭탄을 설치한거구나 지금 아 아 아 그런거구나 나가야겠다 어 간단하네 간단하네요 어때요 참 쉽죠 돈 먹어주고 조합원들은 다음 권리를 갖습니다 안전한 업무환경을 누릴 권리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 조합이 대표해줄 권리 퇴삼이 복지에 대한 권리 지랄발강하실 권리 이게 뭐야 아 이거를 딱 보고 얘네들이 이제 판단해가지고 지랄발강하지 말라고 그냥 지들끼리 재미로 썼나봐 만원 정도 벌었네요 만원 정도 손해보기에서 진짜 어 손해보기에서 2만원 정도 남은거죠 19,100원 아 미션은 저쪽으로 소릴 battyer 우리 배 타고가자 우리 배 타고가자 эк 배 타고 가자 여기는 이동수단이 배야 어 저거 뭐야 어 방금 위에서 떨어진거 내가 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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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gta야 똑같애 나는 버그까지 트래픽 소스 넘어오는거까지 똑같애 됐어 어휴 어휴 실수를 쐈다 아니 실수로 쐈어 실수를 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수로 쐈어 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보세요 이 자식들 헤드를 날려줘야지 정신을 차리겠지 머리를 날려주마 어디를 보고 오는거야 얘 내 내 아래 도리를 맞추려고 오는거 아냐 오케이 명당이다 여기 좋아 여기 엄패 이쪽 엄패 헤드샷 헤드샷 일로와 머리 내밀어 머리 내밀어 저 자식이 저거 어차피 여기 근데 다 죽일 필요는 없다 사실 어차피 여기 근데 다 죽일 필요는 없다 사실 오우 큰일날뻔했다 헤드샷 야아아아 야아아아아아 아아 로와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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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이거냐 어이 뭐야 죽었다 아야 쟤 죽었다 오케이 금방이네요 다 죽이지 말자 그냥 얕게 하자 얕게 게임은 약간 야가 빠지게 다 구제할 필요 없어 됐어요 윗배 보트 타고 갑시다 쟤네들 쟤네들 지들끼리 난리났어 야 입에 뭐 이상하다 입에 엔진 소리가 안나 아이제 다 내 흐하하하하하하하 아 육지 쪽에 어 육지 쪽에 있네 육지 쪽에 약간 여기가 노가다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게임에서 약간 이 부분이 이제 길을 모으는 부분인 것 같애 내가 봤을 때는 아 근데 목격자 에헤 또 사람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전화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가씨 현명하세요 어 현명하세요 이것도 여기 전화하려고 또 들어오는 순간 가는 거야 됐어 이제 이건 내 차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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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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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냐 이게 아냐 이거 이거 사고사야 이거 아냐 아니야! 아니라고! 야! 아 시민들이 몇 명을 죽여야 돼 도대체 아니 이 아주머니 이제 웃긴 아주머니네 야 횡단보도 없는데 왜 건너? 야 애들아 왜 이래? 너를 다 치워 죽어 진짜야 진짜 이러다 너 시민들한테 치워 죽는다 너네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해칠 수 있어 사람들이 토랴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횡단보도로 다녀야지 이런데로 다녔어야지 야 차는 사람 못 피해 사람이 차를 피해야 되는 거야 어 잠깐만 어어어 잠깐만 어어어 어 큰일날 뻔했으 큰일날 뻔했으 어 아 잠깐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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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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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경찰에 누가 불렀어요 여기 경찰 부르면은 근데 재밌긴 하겠는데 야 빠른 침투 간다 빠른 침투 개빠른 침투 간다 개빠른 침투 그냥 미션만 성공한 거 빠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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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경찰들하고 갱단들하고 싸울 거 아니야 마피아 하더라고 난 이거 빠지는 거지 잘 있어 잘 있어 오케이 너희들끼리 잘해 됐어 끝났어 끝났어 미션 깨고 빠져나왔어 자 범위 넓어진다 이거 좀 더 갑시다 됐어 어 뭐야 이제 쟤를 미행하는 건가 이거는 갑자기 나온 미션 같은데 갑자기 나온 미션 한번 해볼까 미행해봅시다 돈 얼마나 주는지 일부 적을 미행하면 기회 표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행 표시기를 주의해 주시하십시오 차를 대상에게 너무 바짝 붙이면 안된다네요 어 잠깐만 경찰이 있었다 이렇게 미행 미션 하는 거는 제대로 하는 건 지금 처음이에요 자동차 미행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건 처음인데 지금 좋다 지금 가야되는 미션 쪽으로 간다 더 가네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뭐야 뭐야 보행자의 안전 위협 아 이거 위협했다고 약간 눈치 챌뻔한 거야 아 잘 만들었네 처치 간단한데 이건 뭐 간단한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안에 적들 있어 어 미친 아 이 미친 안에 적들 있어 어 원패 원패 치료 치료 헤드 치료 오우 야 어 헤드 어 오케이 와 와 와 미친 뭐야 여기 와 개 기습당했어 얘를 왜이래 왜이래 뭐야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 저기야 뭐야 야 야 잠깐만 야 무슨 마피아 이런 버그다 있냐 야 야 마피아 버그 났어요 어 흔하지 흔하게 보지 못하는 버그 났어 이걸 야 이거 뭐 깡통 버그야 거의 이정도면 제가 봤을때는 이거 복돌급인데요 어 잠깐만 어 어 오 오 오 쉿 야 가만 있어봐 마지막 한놈이 해지네 어 다 털었습니다 하 일단 빡셌네 그래서 뭐 안에 뭐 금고가 있나 3,500원네 너 여기서 얼마 먹었냐 아 이거구만 와 9,000원 줬어 우와 야 되게 많이 주네 넌 야 이렇게 게임해야 되네 어 야 그래도 이 차 멋있다 이거 쿠페였네 사업장 두목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피해를 주었습니다 두목을 잡을 준비가 되면 연락체에게 돌아가서 정보를 더 입수하십시오 오케이 야 이거는 가만있어봐 이거는 야 2차 내 인생카 가고 그리고 불러 무기 하나 살 때 됐어 이제 뭐 하나 살 때 됐어 지금 돈 많아요 2만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러고 있네 저거 뭐야 이거 아 이제 풀렸어 이제 풀렸어 오 replacement த 피 taki 피 피